음악 국내산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유기농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C.H. 하모니를 소개합니다. C.H. 하모니의 주력 브랜드인 찹스는 국내 수급이 가능한 유기농 사물로부터 추출된 유기농 화장수가 주성분인 화장품인데요. 특히 식약처에서 지정한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합성 원료조차도 자연율의 100% 원료로 사용하는 올고든 고집으로 유기농 화장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찹스의 인기 상품인 유기농 병풀 세럼은 일명 호랑이풀이라고 불리는 병풀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 지치고 피곤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유기농 세럼인데요. 세럼 속 병풀 추출물이 피부 영양과 보습 효과에 탁월하기 때문에 지치고 푸석해진 피부에 드라마틱한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찹스 유기농 병풀 세럼은 비건 인증을 받은 원료, 자연에서 얻은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며 자연유래 방부제를 사용한 순한 화장품입니다. 병풀 입수가 90% 이상 함유된 찹스 유기농 병풀 세럼은 전 성분의 95%가 유기농 인증 원료로 특히 피부 미용은 물론 전신 미용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 유기농 캐머마일 꽃수, 지성과 건성 피부에 좋은 어성초 추출물도 함께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또 끈적이지 않는 제형으로 흡수력과 발림성이 뛰어나고 스포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또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각종 페이셜 오일과 블렌딩에 사용해도 좋으며 건조한 계절에는 메이크업 베이스에 한두 방울 섞어 사용하면 하루 종일 수분감이 피부의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인 찹스는 BDIH 코스모스 스탠다드, 비건 인증, 한랄 인증뿐 아니라 유럽 화장품 인증인 CP&P 등록까지 완료한 세계에서 인정받은 유기농 화장품으로 세럼뿐 아니라 전 라인에 걸쳐 국제 인증을 다양하게 획득하며 유기농 브랜드로서 국내외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유기농 화장품 찹스 유기농 병풀사람을 만나보세요.